안녕하세요. 금일은 LNG 운반선의 23년 발주, 조선소별 수주 실적과 함께 GTT의 수주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LNG 운반선의 발주 및 조선소별 수주 실적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조선소의 수주 실적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중국 조선소별 수주 실적을 보면 장난조선소는 2척을 수주, 선박을 발주한 곳은 중국 샌당 머린 앤드 타이핑 앤드 사이노팩 파이낸셜 리싱입니다. 다렌조선소는 7척을 수주하였으며 선박을 발주한 곳은 중국 코스코 시핑사 3척, 차이나 게스, 와콩 메러타임 트랜스포어트 앤드 CSSC 시핑로 구성된 조인터 벤처 2척, 차이나 머천츠 에너지 시핑 CMES 4 2척입니다. 호동중화조선은 2척을 수주하였으며 선박을 발주한 곳은 중국 코스코 시핑사입니다. 장수 CMHI, 차이나 머천츠 헤비 인더스트리 는 6척을 수주, 선박을 발주한 곳은 덴마크 선사 셀시우스 시핑사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수주 실적을 보면 중국 자국 선사들의 발주가 대부분이며 한 고대 외국 선사가 중국 조선소의 LNG 운반선을 발주하였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외국 선사들로부터는 아직 많은 수주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자체 LNG 소비가 증가하면서 내국에서 수입하는 LNG 물량을 상당 부분 자국 선사들이 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G 운반선 발주는 자국 조선소로 물량이 돌아가게 되는 LNG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조선소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항우 LNG 운반선 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LNG 운반선 건조 생태계가 축소될 경우 자국 선사들의 발주로 중국 조선소는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2022년 LNG 운반선 수주량 대비 2023년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보겠습니다. 2022년은 55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하였으며 2023년은 17척을 수주함으로 69% 감소한 것입니다. 2022년은 카타르 에너지사가 중국 조선소에 10척 이상의 LNG 운반선 발주가 있었기 때문에 척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 한국조선소별 수주 실적을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은 39척을 수주하였으며 이들 선박은 HD 현대중공업 DL 30척 건조, 현대사모중공업 9척 건조 예정입니다. 선박을 발주한 곳은 카타르 에너지사 17척, 나머지는 그리시즈 이벌랜드 시핑, 저펜즈 NYK, 그리시즈 캐퍼테게스, 앤드 그리시즈 다이네거즈 등이 발주하였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45척을 수주하였으며 2023년은 39척 수주로 14% 물량 감소하였습니다. 하라오션은 5척을 수주하였으며 선박을 발주한 곳은 일본선사 MOL 3척, 그리스 마랑가스사 2척입니다. 하라오션은 2022년 38벅을 수주하였으며 2023년은 5척 수주로 87% 물량 감소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7척을 수주하였으며 선박을 발주한 곳은 일본선사 MOL 5척, 미국 쇠브론 2척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22년 36척을 수주하였으며 2023년은 7척 수주로 81% 물량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조선소의 경우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2022년 대비하여 LNG 수주량이 급감하였습니다. 2022년은 119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하였으며 2023년은 51척을 수주함으로 57% 감소한 것입니다. 2024년은 카타르 에너지사의 발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3년의 수주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주는 증가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과 한국조선소가 수주한 LNG 운반선 척수를 보면 2022년 총 174척, 2023년 68척을 수주함으로 61%까지 수주량이 감소한 결과를 보입니다. 둘째는 GTT의 로열티 내용입니다. LNG 선박의 멘브레인 컨테인먼트 시스템 마크3, NO-96의 특허권자인 GTT는 전세계 멘브레인 타입의 LNG 선박 발주 시 계약가의 약 5%를 로열티로 수취하는 것입니다. GTT사의 매출액은 특허권이 약 95%, 서비스 및 기타 부문 매출이 약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구성을 보면 한국 및 중국조선소들이 LNG 운반선 수주를 많이 할수록 GTT의 수익은 급상승하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GTT가 수주한 선박의 척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은 총 68, 2022년은 162척, 2023년은 총 65척을 수주하였습니다. GTT의 수주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22년의 수주 물량이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TT의 로열티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성가의 5% 수준, 약 100억에서 200억 정도입니다. 첫당 150억 로열티로 수주한 선박의 연도별 로열티 수익을 보면 2021년 1조 200억 원 수준입니다. 2022년은 2조 4,300억 원으로 2021년의 2배까지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또 다시 2021년 수준으로 회귀하여 9,750억 원 수준입니다. 한국조선소는 많은 설계 인력과 제조 인력을 투입하여도 LNG 운반선 성가의 5%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 로열티 많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GTT의 발전에 한국조선소의 제조 능력이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향후에는 중국조선소에서 또다시 많은 로열티를 받으면서 회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LNG 시대가 2050년으로 가면서 저물면서 GTT는 수소 화물장에 많은 연구 투자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우 선박 연료 시장은 탄소 연료 LNG는 서서히 지고 암모니아 연료로 전환하는 속도는 향후 10년 이내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조선소 및 관련 연구소는 향후 어떤 연료에 대한 기술 및 화물장을 준비할지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현재 GTT의 로열티 지불과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